제6호 태풍 카누네 북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항 계획이 조정됐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전국 공항에서 운항하기로 계획된 1895편 중 179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. 공항별 결항 건수는 제주가 65편, 김포 58편, 김해 24편 등입니다. 또 내일 운항 계획된 1772편 가운데 62편에 대한 취소 계획도 접수했습니다. 변경되는 운항정보는 예약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.